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모짜렐라 치즈떡 황블랑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왜 안 늘어나지? 분명히 있거든요 안의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됐어. 맛있어요. 초코에 찍어 먹어볼께요.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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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에 뜨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떡볶이에 뜨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떡볶이에 뜨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포커가 있는데 포커는 안 쓰게 됐네요. 떡볶이 제가 갖고 왔어요. 아쉽다 양파 근데 식었는데도 맛있고 치즈가 잘 늘어나요 이게 치즈에요 여기 살짝 삐져나온거 안에 치즈가 삐져나와서 그래요 근데 깨물어 먹을때는 안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잘 늘어나는데 왜 안들어 먹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가운데는 딸기 많이 씹었다 반가운 거는 연유 연유 잘 보내세요 연유 잘 먹어요 반가운 거 계란 진짜 쫄깃한 것 같아요 진짜 쫄깃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? 잘 안 보이시나? 치즈가 두껍게 들어있어요 치즈가 많이 아까부터 배운거구요 치즈가 많이 먹으니까요 이것이 정말 맛있지 않아 치즈가 voll 좋더라구요 이 치즈는 치즈가 우유 치즈가 아주 short 여기 가사에 치즈가 찍는거 같아요 맛있다 꼬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 간장 참기름 간장 참기름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 간장 아니면 떡볶이에 넣어 먹거나 라면 아니면 고기 구워 먹을 때 떡이랑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 해물을 먹으니 너무 먹어요. 딱 거랑 같이 먹으니 더 깜빡랑같아요. 너무 맛있어. 1시간 오후 4시간에서, 1시간 만에 한 개. 4시간 반으로 먹으면 매콤해 달콤하게 먹으면 много 나아도 먹으니까 맘에 안됩니다. 하나 남았네요 와우 오늘 먹을 음료수는 웰치즈 웰치즈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